한글자막 at 김태현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. 소재가 되게 참신했습니다. 소재가 되게 흔하게 읽을 수 없었던 대본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정당성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, 대원에서. 저도 비슷한데요. 읽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구조도, 드라마의 구조도 굉장히 신선하고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, 뭔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일단 선배님들이랑 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걸로도 일단 저한테 엄청 큰 배움이 되고 저한테 큰 기회라서 저는 꼭 이 작품을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작품이 생각해봤던 어떤 그런 작품들, 생각해보지 못했던 작품이었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저도 우선 소재가 너무 신선했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고 또 감독님께서 감사하기도 제안해주신 역할이 제가 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. 우리 하천 선배님을 만났고 이 작품으로 지소를 만나고 상현 씨를 만난 것이 그 의결로 그리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만난 것이 저한테 커튼콜이 가져다준 가장 큰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정말 잊지 않고 가져가고 싶은 커튼콜에서 얻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잘 통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통한다니까요. 누나 감독님 작가님이에요. 근데 저는 정말 저희가 이제 커튼콜이라는 무대에서 이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하잖아요. 그 순간이 너무 저는 행복했던 것 같고 너무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고두신 선생님 덕분에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 보물 같은 배우분들을 알게 돼서 저는 너무 정말 소중합니다. 선배님이 또 고두신 선배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선배님 말씀을 선배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선배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또 선배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또 기왕우라는 작품에서 선배님과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기왕우라는 작품에서 선배님의 어린 시절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한 9년 전인가요? 근데 그때 저한테 선배님은 굉장히 좀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다 커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떨리면서도 그때는 마냥 떨렸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컸고 선배님 안 본 사이에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하고 왔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걸로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뭐죠? 왜 작품이 소중한지 아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커튼콜이 선배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어서 또 소중하다 네 나한테 지사 만나서 너무 진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하셨나요? 감독님 작가님 감독님 작가님 아 작가님 선봉이 선배님 남았어 아 아 우선 제의해 주신 이렇게 제안 좋은 역할 제안해 주신 저희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똑같이 그냥 너무 좋은 멋진 선배님들 만나서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지신 분들로 유명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냥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대본을 딱 볼 때 그냥 볼 때마다 제가 그 대본을 보는 느낌 자체가 틀리니까 그 캐릭터를 보는 제 시야 자체가 그냥 그 캐릭터의 색깔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대본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항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도 늘 연기할 때마다 늘 틀리게 하고 싶어 하고 늘 흔하지 않게 연기하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연기할 때 많이 묻어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저만의 그래도 특색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준비한 건 북한 사투리와 연습 액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캐릭터 예를 들면 파칭코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되게 따뜻하고 좀 다정한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상반적으로 거친 모습들을 좀 새롭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닮은 부분은.. 얼굴? 얼굴 달라 달라요? 아 그래요? 너무 달라 저는 사실 모든 역할을 제 안에 있는 모습으로 꺼내서 하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던 다 저한테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마 재헌이도 저한테 있었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랑 제일 닮은 부분은 재헌이가 극중에 소극장에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거의 제가 소극장에 있었을 때랑 거의 닮아있는 것 같아요 대본이 이제 너무 설명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진짜 소극장에 있는 연습실처럼 보여지려고 좀 더 많이 추격하고 좀 더 행동으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커팅콜에서는 일단 내 쪽으로 보이는 그런 박세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총 지배인이어서요 사실은 의상이나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떠한 무드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분위기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